일러스트레이터 하면 돈은 뭘로 벌어? 라고 질문을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외주 아니면 이모티콘 아니면 굿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많은 작가님들이 보통 외주에 의존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굿즈샵 그쪽으로 나가셔서 문구 사장님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원데이 클라스나 온라인 수업도 만드시고 책도 만드시고 그러는 방법으로 수입을 만드시는데요. 그러면 해외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어떻게 그림으로 돈을 버는지 제가 아는 한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당연히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다른 것, 다른 방법도 많고 제가 모르는 방법들도 많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외주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방식이죠. 외주 클라이언트 역시 정말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림책 출판 외주가 될 수도 있고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신문, 잡지, 기사에 들어가는 일러스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뉴욕타임즈나 뉴욕컴,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그런데 들어가는 일러스트 작업들이에요. 아니면 패키징이나 광고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다양하게 있고요. 제가 아는 한은 한국에서는 학습지나 교육 쪽으로 굉장히 그림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그쪽 작업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작가 누구누구랑 기업 콜라보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도 굉장히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브랜드로 보니까 라이프 페이퍼랑 포터리 반 그렇게 같이 콜라보 했다고 하면서 올라온 거는 봤거든요. 보면서 와 부럽다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그런 그림들을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쪽은 지역이 방대해서 그런 건지 뭐 아무 다른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뭐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좀 한국과는 다른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이 있죠. 책을 직접 쓰고 그려서 출판을 하는 경우에요. 이거는 외주랑은 좀 다른 방법이고요.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의미 출판사를 통할 경우에는 많은 작가님들이 보통 리터러리 에이전시를 통해서 원고를 투고를 하고 출판사에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출판을 하는 거예요. 저희 경우에는 동화책이랑 드로잉 가이드북을 출판을 해봤는데요. 올해 초에 출판한 드로잉북의 경우에는 제가 아이디어랑 디자인을 잡아서 출판사에 투고를 한 다음에 프로포즈를 받고 약 1년의 시간을 거쳐서 작업 후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출판사를 통하는 방법 외에도 요즘은 아마존을 통한 출판 방법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작가가 책을 직접 디자인을 하고 그 포맷에 맞게 파일까지 만든 다음에 아마존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아마존에서 프린트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배송까지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이에요. 아마존에서 프린트 비용을 포함한 일정 퍼센티지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작가에게 들어오는데요. 아무래도 중간 과정이 없다 보니까 출판사를 통한 인쇄보다 훨씬 수입이 높습니다. 출판 인쇄는 보통 5에서 10%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떼고 하면 이게 정가의 5에서 10%가 아니고 다 뗀 가격이 5에서 10%예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대신 이쪽에서는 직접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중간 비용이 없어서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작가에게 떨어지는 금액이 좀 더 높죠. 대신에 책 홍보랑 마케팅이 모두 작가의 몫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올려놨다고 그냥 두면 팔리는 게 아니어서 책을 팔려면 아주 열심히 발품 팔고 띄워야 되고요. 그래서 뭐 그냥 올려놔서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 팔리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러스트레이터라면 컬러링북 같은 거는 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판매가 있죠. 내 그림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데요. 우선 굿즈 판매가 있죠. 굿즈 하면 한국에서는 보통 귀여운 캐릭터가 바뀐 스티커나 열쇠고리, 메모지 그런 걸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것들도 많고요. 이런 거는 카와이라고 분류가 되어서 두터운 팬층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카와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림 스타일의 굿즈들이 많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라이플 페이퍼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에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뉴저지에 있는 자기네 집 차고에서 남편이랑 같이 작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커진 브랜드죠. 여기가 상상하시는 그런 귀여운 굿즈 파시는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20대 이상 여성을 겨냥한 미국스러운 브랜드고요. 여성스러운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트렌디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프린티드 피넛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그 카와이 브랜드가 전혀 아니고요. 선명하고 아주 화려한 색깔에 엄청나게 세련된 이미지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브랜드는 자기네 웹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이컴 사이트라고 하죠.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저처럼 아주 저처럼 저 같은 그런 소상공인들은 엣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엣지는 미국에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제가 듣기로 몇 년 전부터 무슨 결제 이슈인가? 아무튼 은행 그쪽 관련 이슈 때문에 더 이상 계정은 오픈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디어스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엣지가 원래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2000년대 총... 2000년 초까지는 안 가네요. 2008년도? 아무튼 그때쯤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고.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공장에서 찍은 물건들이 더 많아서 말이 많기도 하죠. 비누나 양초, 주얼리도 많은데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주로 여기에서 아트프린트, 스티커, 아니면 진 같은 그림을 이용한 굿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에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트프린트랑 스티커, 스케치북 진, 나무핀, 열쇠고리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굿즈 판매에 집중하는 작가님들 경우에는 마켓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시고요. 이런 분들은 보통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엣지 말고도 POD라는 게 있거든요. POD는 프린톤 디맨드의 약자로 아마존 출판이랑 비슷한 형식인데요. 내 그림을 올려두고 그 그림이 들어간 제품 주문이 들어오면 사용하는 POD 플랫폼에서 제작을 해서 배송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림만 올려둬서 편하긴 한데 이게 퀄리티가 저는 마음에 안 들고 프린트 영역이나 제품 종류 같은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올려놓고 따로 홍보는 아예 안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가끔 뭐가 팔렸다고 오는데 보면 마진이 진짜 아주아주 작아요. 티셔츠 하나 팔면 저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뭐 2불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레드버블이나 소사이어티식스, 티버블릭, 티버블릭 그런 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디지털 파일 판매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마켓이나 엣지에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직접 만든 폰트나 카드나 뭐 그림 같은 거를 파일 형식으로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파일만 보내주는 거예요. 따로 배송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하죠. 이게 아이템도 굉장히 무궁무진해서 그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림 가이드 뭐 그림 그리는 방법 같은 PDF도 있고 플래너 아니면 스티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이선싱이 있는데요. 내가 그려둔 그림으로 말 그대로 라이선싱의 그림에 대한 어 판권? 뭐 권리? 그런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파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죠. 이게 카드가 될 수도 있고 텍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홈굿즈, 쿠션이나 집에 들어가는 커튼, 장식품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만 전문으로 파서 포트폴리오 따로 준비하고 분기별로 홍보 뉴스레터 보내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류 컨텐츠 제작인데요. 페트리온 역시 여기에 속하는 플랫폼이에요. 페트리온은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 같은데요. 최근에 인스타에서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작가가 만든 컨텐츠를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보는 거예요.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컨텐츠잖아요. 근데 페트리온에서는 네 페이지에 유료로 가입을 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그냥 막 볼 수 있는 컨텐츠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겠죠. 페트리온의 경우에는 그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림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그림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림 그리는 팁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림 그리는 거 실시간으로 보여준 자든지 아니면 어떤 색깔을 썼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스케치는 어떻게 했고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공유를 해줘요. 인스타 같은 데서 볼 수 없는 스케치북도 보여주고 작가가 사용하는 그림 도구들 뭐 굿즈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굿즈 제작 정보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페트리온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굿즈를 만드는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해피메일 클럽 티어에 가입한 페트론들에 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정반 굿즈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저 역시 페트리온을 5월 말인가 몇 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그림 그리는 팁들을 주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트론만 받아볼 수 있는 스티커랑 프린트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섭스크립션이라는 게 생겼죠. 유료 구독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섭스택이라고 이건 역시 비슷한 구조인데 이거는 뉴스레터거든요. 이메일을 받아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공짜로 이메일 몇 번 보내주다가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뭐 더 보고 싶거나 더 알고 싶으면 여기에 돈 내고 구독을 해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와요. 페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꽤 오래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팬층이 두꺼운 작가님들은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달에 몇천 불씩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 또 온라인 수업이나 뭐 리트리시라는 게 있는데요. 다들 하는 말이 온라인 수업 오픈하고 나서부터 수익이 확 올라갔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레드오션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킬쉐어에서 많이 오픈을 했다면 요즘은 각자 개인 웹사이트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아요. 리트리스의 경우에는 이게 작가 스스로 네임벨류가 높아야 가능한 것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뭐 나랑 같이 어디 유럽 어디에 휴양지 같은 데 가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그림 그리고 뭐 워크숍 하자 뭐 하는 그런 거예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인 사람들한테 수강료 받고 뭐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꽤 많이 벌어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계란들을 전부 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한 박스에 담지 말라고 딱 한 가지에만 의존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주에만 의존을 하면 외주 끊기면 수입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기 있는 거 당연히 다 하는 것 역시 절대 불가능하고요.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희망이신 분들은 꼭 외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외주 좀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꼭 굳이 외주에 목매지 않아도 되고요. 출판을 해도 되고 내가 팬층이 두텁다면 유료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입을 낼 수도 있고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항공 내에서만 뭔가 꼼지럭꼼지럭 안 해도 되고요. 영어가 부족하다 싶으면 요즘은 챗GPT도 있고 해서 언어장벽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코멘트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